남자친구의 차에 갇힌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일 KB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새벽 호남고속도로 2차선 도로에서 30대 여성인 A씨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와 차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갓길에 잠시 정차한 사이 차에서 빠져나와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1시간 반 전 A씨는 112에 신고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긴급하지 않다고 보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가 차량 조수석에 납치돼 있다며 출동을 요청하자 남자친구가 경찰에게 오지 않아도 된다, 여자친구가 술에 취했다고 말해 출동 지령조차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지나가던 택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뒤늦게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사고가 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허위나 5인 신고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A씨의 유족은 112 신고가 묵살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상캐스터